장민아. 멤버들 하고 싶었던 얘기하세요. 장민아. 장민아. 바다 코끼리. 바다 코끼리. 아 잠깐만. 야. 방치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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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추네. 야. 야. 갑니다. 이제. 자. 준비. 아. 과연. 시. 시. 척. 척. 와. 배우. 배구. 배기름. 배구. 배구. 배지폴. 양궁. 배지폴. 배구하는 분. 배우. 김현경 선수. 김현경 선수 사랑해요. 아잇. 10분 좋아. 오케이. 스트라이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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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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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사슴 닮은 거. 사슴 닮은 거. 동물. 아. 몰라. 아. 아. 고라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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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벌칙. 벌칙으로. 마시는 거. 마시는 거. 까나리 액전. 오. 내가. 너가. 고양이. 좋아하는. 고양이. 헬스. 고양이. 가슴. 내가. 고양이에게 있어. 알고 하십시오. 고양이. 고양이. 내가 무서워해. 왜. 니가 무서워. 알레르기. 오. 야. 좋아. 아. 브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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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 야채. 다이어트. 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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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고. 여기까지. 와. 너무 귀여운데? 야 근데.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재밌다. 그리고 목소리가 크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성대방사로 설명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내가 할게 내가. 보라니를. 잘했다. 야채. 야채. 야채.